여러분 회로나온 014 016입니다. 얘는 009인데 뒤집어 놨죠. 보시면 여기가 11자가 되면 안되요. 여기가 11자가 되면 안되고요. 보시면 톱모커 사이드에 도전을 했거든요. 가운데랑 여기 보시면 약간 여기가 넓죠. 이거를 살짝 모으고 모으면 다리가 벌어지거든요. 도어의 뒤에는 토인, 그 다음에 앞에는 토아웃. 토인과 토아웃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은 지진 현상을 위해서 토인, 토어 세팅을 했습니다. 라고 해서 이런 모든 제품에 대한 앞쪽은 약간 벌어지고 앞으로 벌어지고 서로 벌어집니다. 뒤에는 앞에는 벌어지고 도어는 모아지는 토인, 토아웃 세팅을 해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제품이니까요. 011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00, 019 019 추가되었습니다. 치킨 현상을 위한 토인, 토인 세팅. 앞에는 토아웃이고 뒤에는 토인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앞에는 벌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펜슬이 시원하게 출고. 오케이. 짜잔.